김종배 시선집중 이런 명품을 사기 위해서 새벽부터 매장앞에 줄을 서는 이런 현상까지 빚어지고 있다고 하는데요. 오늘 시선집중 토요일 코너 토닥토담에서는 사람들이 명품을 찾는 이유는 무엇인지 그리고 이런 현상 속에서 우리 사회가 놓치고 있는 점은 무엇인지 다양한 각도로 살펴보겠습니다. 2월 5일 토요일 김종배 시선집중 광고 듣고 시작합니다. 김종배 시선집중 아침을 깨우는 이슈 한 편 같이 들으실래요? 등토닥이는 토요일의 이야기 토닥토담 네 토닥토담 두 분과 함께합니다. 국내 유일의 종합인문교양 개관지죠. 황해문화의 전성훈 편의장 모셨고요. 어서오세요. 네 반갑습니다. 전성훈입니다. 네 그리고 윤성은 영어평론가 모셨습니다. 어서오세요. 안녕하십니까. 네 두 분 어떻게 설은 잘 쐬셨고요. 네 두 분은 잘 받습니다. 새해 복 많이 받으시기 바라고요. 건강하시기 바라겠습니다. 자 오늘 주제 이야기를 좀 나눠봐야 될 텐데요. 역시 오디오부터 듣고 시작하겠습니다. 최근 인기 제품의 가격을 일제히 10% 이상 인상한 한 명품 브랜드 매장 앞에 오픈런 현상이 여전히 계속되고 있다는 소식입니다. 이런 줄서기를 대행해주는 오픈런 알바까지 성행 중이라는데 한국에서만 유독 이런 장면이 자주 보이는 것 같았는데 실제로 이유가 있었습니다. 미국 포브스에 따르면 한 프랑스의 명품 가방 가격은 유럽의 19개 나라에서 326만 원 정도인데 한국에서는 100만 원 넘게 비싼 432만 원에 팔리고 있습니다. 또 다른 이탈리아 명품 가방은 전 세계에서 한국에서 가장 비싸게 팔린다고 하는데요. 가격이 올라도 계속 잘 팔리니까 일각에서는 일부러 한국 판매 가격만 올린다는 얘기까지 나오고 있는 건데 씁쓸한 소식입니다. 이 뉴스 듣다 보니까 한국만 호갱되고 있다 이런 이야기가 되는 것 같은데요. 그렇죠? 또 갑자기 약간 온도가 오르기 시작하는데 약간 자제를 하고 혹시 두 분은 명품에 관심이 있으십니까? 혹시 명품 갖고 있는 거 있습니까? 우리 전성훈 표정님은 별로 관계 없을 것 같은데요. 너무 사람 무시하시는 거예요. 물론 제가 관심은 많은데 그 관심을 따라갈 정도로 돈이 없다는 게 저의 한계이긴 하지만 저도 하나 자랑할 만한 게 있기는 있어요. 뭔데요? 제가 대학원 졸업하니까 저희 작은아버지께서 저한테 몽블랑 만년필을 하나 선물을 해 주셨어요. 만년필. 옛날에 졸업 선물은 무조건 필수품이었는데. 네. 그런데 제가 만년필을 아직까지 언박싱을 못하고 거의 모셔두고 있습니다. 도대체 몇 년 동안 모시고 있는 거예요? 되게 오래됐죠. 벌써. 이게 이쪽 용어로 디드로 효과라고 해요. 그러니까 제가 이걸 언박싱을 못한 이유 중에 하나가 내가 몽블랑 만년필을 쓰려면 어울리는 옷도 입어야 될 것 같고 가방도 들고 다녀야 되는. 그래서 옛날에 거기 있잖아요. 양말 하나 새로 사면 집까지 새로 사면. 그렇죠. 그 현상 자체가 개몽주의 사상가이자 백가전서를 만들었던 그 디드로. 그 디드로 얘기했는데요? 네. 그 디드로가 어느 날 아주 고급 실크 잠옷을 선물을 받았어요. 실크 잠옷을 입고 자기 서지에 앉아있으니까 자기 책꽂이도 좀 너무 저분한 것 같고 자기 의자도 너무 저분한 것 같고. 이게 그래서 하나하나 사드리기 거기에 맞춰서 사드리다 보니까 낭비하게 되더라 해서 나온 거죠. 실화예요? 네. 실화. 이게 실화가 있었구나. 그래서 지금 언박싱을 못하고 있다고? 네. 제가 거기 몽블랑에 맞는 사람 같지가 않죠. 우리 윤석은 평론가로 명품에 관심이 있으십니까? 저는 의외로 명품보다는 그냥 제가 좋아하는 제 취향의 물건을 사는 편이어서. 그 취향의 명품 아니에요? 그게 그러니까 저도 좀 우울한 게 제 취향의 명품이 아니더라고요. 그래요? 네. 그래서 지금 근데 이제 저도 오늘 준비하면서 그럼 내가 갖고 있는 거 제일 비싸게 산 게 뭐가 있지? 그런데 시계 하나를 지금 차고 다니는 시계를 그래도 제가 제 돈 주고 산 물건 중에 가장 비싸게 주고 산 물건이더라고요. 그럼요? 전당포에 맞게 돈 좀 받습니까? 그 정도는 아니고요. 그 정도 비싼 것도 아니지만 그냥 제 수준에는 이제 면세점에서 굉장히 싸게 구입을 했고 한 6개월 할부로 샀던 것 같아요. 그런데 지금 산 지 한 2년 정도 됐는데 매일매일 차고 다니니까 그 만족도가 굉장히 높고 사실 뭐 이제 그 시계가 사람들이 멀리서 봐도 어디 거다 이렇게 할 만한 그런 수준은 아닌데도 그냥 시계 예쁘다 이런 얘기 들으면 굉장히 기분이 좋고. 아 그 얘기니까 갑자기 옛날 뉴스 생각나는 최고의 경제관료가 시계를 찾는데 이게 명품이냐 가품이냐가 놀랍게. 동남아에서 가품 산 걸로 나중에 밝혀졌었죠? 아 정말요? 아 그래. 처음에 저는 저거 거짓말 아니야? 청백리시네요. 가품이네요. 갑자기 그 생각이 나네요. 시계 얘기하니까. 시계 명품 얘기하니까. 아 그렇군요. 그런데 명품 기준이 뭐예요? 몇백만 원 해야 명품인 거예요? 그게 외국어가 우리나라 말로 들어오면서 번역되는 경우들이 많잖아요. 그런데 사실은 명품이라는 말의 영어 표기가 럭셔리 브랜드 럭셔리 굿즈라고 이렇게 하는데 럭셔리라는 말 자체가 사실은 사치품이라는 뜻이거든요. 그런데 명품이란 말을 사전적으로 하면 그러니까 우리 TV 진품 명품 이런 프로그램도 있지만 원래는 걸작 그러니까 마스터피스나 마스터워크 이런 걸 가리키는 말이란 거예요. 그런데 우리나라에 들어와서는 이 사치품을 명품이라고 번역을 해요. 이게 사실은 전 세계적으로 이런 사치품이나 어떤 고가 레이블의 제품을 명품이라고 지칭하는 사례는 물론 영어에서 온 말이니까 번역하는 나라 마음이지만 거의 없는 걸로 제가 알고 있거든요. 그렇죠. 사실은 따져보면 지금 그 설명 말씀에 따라하면 장인의 손길이 거친 세상에 정말로 어디에 돈 주고도 바꿀 수 없는 하나밖에 없는. 그렇죠. 이 정도가 돼요. 명품이라고 봐요. 공예품이거나 아니면 뭐 이런 수작업으로 이렇게 된 것들을 이야기할 수 있는데. 어떤. 옛날에 등산화를 저기 수작업으로 제가 하나 산 적이 있었거든. 저쪽에 그 을지로 어딘가에 가면 있다고. 아니. 저는 합정 저쪽에서 샀는데 조금만 그냥 조금만 가게인데 거기에 그 아저씨가 직접 만들어서 파는 등산화. 세상에 하나밖에 없는. 정말 그런 것들이. 그게 한 제가 한 30년 전에 5만 원인가 6만 원인가 주고 샀으니까 그때 명품을 그래도 갖고 있은 적이 있었구나. 그런 의미에서 그런데 브랜드는 없는. 그래서 브랜드가 사실 중요한 건 아니에요. 명품이라는 건. 그러니까요. 이제 그 밑창 떨어져서 버리기는 했는데. 아무튼. 그렇게 되는 거죠. 그런데 저는 희한한 게 사람이 입고 다니는 옷이나 시계 이런 걸 보면 브랜드 알아보는 사람들이 있더라고요. 그러니까요. 그게 아니. 이거는 정말로 저는 정말로 농담이 아니라 그걸 어떻게 알아보야지. 그게 정말 신기하죠. 관심을 맨날 가지고 매장도 많이 다녀보고 인터넷을 찾아도 보고 이런 사람들이나 알아보지. 그런데 이제 보면 명품 브랜드일수록 더 로고를 강조하잖아요. 고유의 로고가 있으니까 사실 저가의 브랜드들은 강조하지 않는데 강조한 이유가 있는 거죠. 멀리서도 알아볼 수 있는. 그런 제품은 요새는 조금 명품으로 또 안 쳐져요. 그래요? 요새는 진짜 명품은 명품 브랜드 로고를 숨긴다고 늘 해요. 그런데 아직도 많이 쓰더라고요. 그거는 이제 그중에서 조금 낮은 라인이. 김종현 선생님이 얘기하신 것처럼 사실은 저 같은 경우에는 아마 그게 83년 무렵부터 그랬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그때 교복 자율화가 돼요. 맞아요. 교복 자율화가 되면서 우리나라에 그전에는 외국 잡지에서 외국 농구 선수나 이런 사람들이 쓰는 브랜드 정도로 알고 있다가 이게 갑자기 이제 중고등학생들 복장에 확 들어와버려요. 제가 그 시절을 살았기 때문에 너무 잘하는데 밤마다 있었어요. 간별사가. 진품과 각동과 짝퉁을 보는 아이가 있었는데 얘들이 반에서 형사야. 친구들 다니면서 옷 입고 있으면 등에 이렇게 로고 붙어있잖아요. 안쪽에. 그거를 막 자기가 까집어보고 이거는 뭐야 뭐야 이렇게 얘기를 하고 다니는 거야. 그렇죠. 그런데 대놓고 가품도 많았죠. 대놓고 가품도 많았죠. 동대문 운동장 가면. 나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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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런 거는 사실 가품이라고 하기도 좀 그런 게 그냥 자기 브랜드죠. 그다음에 이렇게 스포츠 브랜드 중에 국자 닮은 브랜드 있는데 국자가 아니라 하나밖에 없는 이런 것도 있었어요. 살짝살짝. 나이키 같은 경우에 뒤에 꼬리를 조금 올린다든지 이런 식으로 해서 피해가는 경우가 있고. 진짜 옛날 생각난다. 아예 똑같이 베끼는 제품들도 있었고요. 그런데 요즘 보니까 무슨 신발 하나가 몇백만 원하고 이런 게 때문에 보니까 신발에다가 한정판인데 거기다 누가 그림 그려주고 이러면 갑자기 엄청 뜨고 이런 게 있다면서요. 그거의 경우에는 정말 뭐랄까 예술품처럼 싸인 하나가 들어가면 저자 초판분에 싸인 있는 게 더 희귀분이니까 그런 경우는 사실 둘이 이해가 되는 경우죠. 그러니까. 함부로 제가 집에 애하고 홍대표 걸으라고 하는데 줄이 쫙 늘어졌고 줄 뭐냐 그랬더니 야 음식점이냐 그랬더니 그게 아니라 신발 파는 가게인데 새로운 거 저기에 나온다고 줄 서 있다고 그러더라고요. 그러니까 요새 그런 말씀 들어보시는지 모르겠어요. 샤테크라고. 네. 들어봤어요. 샤테크라는 게 샤넬백 얘기하는 건데 아까도 뉴스에 우리가 잠깐 이야기 나왔지만 샤넬 같은 경우에는 계속 가격을 올려요. 1년 사이에 4차례 가격을 올리고 이러니까 사람들이 지금 오늘 안 사면 이거 나중에 가격이 올라서 더 못 사게 된다 해서 이걸 미리 사놓고 나중에 리셀 시장에 내놓더라도 이게 버는 거다 중국으로 내놓더라도 그렇게 되기 때문에 이게 샤테크라는 말이 나오는 거죠. 지금부터 갑자기 브랜드명은 사과하면서. 여쭤보고 싶었어요. 명품인데 어렵는데 사실. 그런데 지금 최근 들어서 나타난 두드러진 현상이 우리가 명품하면 말하자면 돈 좀 잃고 잘나가고 이런 분들이 자기 과시하기 위해서 사들이는 제품 이 정도로 이해를 했는데 지금은 그게 아니라는 거잖아요. 오히려 젊은 층들이 명품을 많이 소비하고 있다. 이런 뉴스도 접한 바가 있는데 이런 현상으로 도대체 어떻게 봐야 되는 거예요. 제가 요즘에는 대학 강의를 다 그만뒀는데 저는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이제 별로 이렇게 명품 백이라든가 이런 거에 별로 관심이 없는 사람이고 그래서 그냥 에코백 들고 강의실에 들어가면은 여학생들이 그렇게 명품 백을 들고 강의실에 들어와요. 내가 너무 품위가 떨어지는 건가 이런 생각이 또 들 때도 있고. 그러니까 저희 때는 대학생들까지는 다 그냥 백팩을 거의 메고 다녔던 것 같아요. 여자든 남자든. 그런데 지금은 학생들이 다른 책을 들고 다닌다거나 이런 일들이 이제 예전보다는 훨씬 줄어들었고 그냥 가볍게 아주 작은 백 하나 들고 와서 이제 강의실에 앉아있는 경우들이 많다 보니까 더 그런 건지 모르겠는데 그럴 때 약간 조금 뭐 2, 30대들이 지금 본인의 돈으로 저걸 살 수는 없을 거고 특히나 대학생들이 같은 경우에는 지금 경제활동을 하지 않고 있으니까 대체적으로. 그러면 이제 부모님들이 참 후하시구나. 요즘에는 이제 자녀를 많이 낳지 않고. 그리고 이제 저희 세대가 아무래도 부모님 세대보다 가난한 첫 번째 세대라고 하잖아요. 이제 점점 더 이제 부모님한테 더 기대는 그런 성향들이 많아지고 이렇다고 들었는데 또 한 가지는 그거더라고요. 요즘에 또 골프 같은 것도 되게 많이 쓰잖아요. 2, 30대들이 폭발적으로 지금 그런 걸 배우는데 제가 아무리 생각해도 아니 골프 같은 운동은 굉장히 돈이 많이 드는 운동이잖아요. 아직까지 서민들이 이렇게 즐겨치기에는. 그런데 알아봤더니 지금 2, 30대들은 다른 수단으로 재테크를 생각하는 사람들은 부동산이나 주식을 생각하고 그렇게 차곡차곡 옛날처럼 돈을 모아가지고 월급을 모아서 이렇게 앞으로 집을 사겠다 이런 식으로 계획을 하지 않기 때문에 그냥 오늘을 사는 거죠. 어차피 모아보자 못 사니까. 네. 그럴 수도 있고. 제로금리 시대니까 사실 저축을 해서 돈을 모은다는 게 네. 그렇죠. 지금 시드머니 모으는 거 아닌다면 사실은 의미가 정말 없어졌죠. 그러니까 지금 우리가 예전에는 근로를 열심히 해서 그러니까 말 그대로 성실하게 해서 그걸 금감자력해서 저축을 해서 그걸 가지고 집을 사고 하나하나 차곡차곡 빌드업을 해나가는 그게 없어졌고 지금은 이제 한탕? 한 방? 이걸 다 원하는 세상이 돼버려서 내 일이 없이 살고 있는 거예요. 그렇죠. 그러니까 병분에서 약간 범위를 확장하면 요즘 카푸어족이라고 하는 말이 생겼잖아요. 그러니까 월세에 살면서 외제차를 굴리고 이러면서 그러니까 한 달 벌어들이는 어떤 수입의 거의 대부분을 할부 갖고 그래서 잘못 잘못 갖고 갔던 거죠. 그렇죠. 그러니까 여기에는 어떤 특별한 어떤 심리가 지금 작동을 하고 있다 이렇게 봐야 될 것 같은데 일각에서는 이게 코로나로 인한 보복 심리 아니냐 그러니까 코로나 때문에 어디 못 가고 못 쓰고 했던 것들 이것들을 한꺼번에 쏟아붓는 거 아니냐라는 분석도 저도 본 적이 있는데 그런데 이 분석은 좀 아닌 것 같은 게 코로나 이전부터 사실 이런 현상이 나타났거든요. 어느 세대부터인지는 제가 딱 끊어서 말씀을 못 드리겠는데 제 주변에서 제가 확인한 것도 평소에는 되게 아껴요. 지출을 되게 아끼는데 속칭 지를 때는 확실하게 지르는 이런 소비 패턴이 사실은 훨씬 그 전부터 나타났거든요. 그렇죠. 그 대상에 명품이 들어갔던 거잖아요 사실은. 그러니까 그 두 가지 다 이유가 되는 것 같은데 그러니까 하나는 코로나 때문에 보복 심리나 보상 심리가 전혀 없다고는 하기가 어려워요. 왜냐하면 그전에는 이제 우리가 이제 명품을 우리가 큰맘 먹고 한 번 장만할 때가 사실 결혼할 때잖아요. 예물로 한다든지 해서 하는 건데 그러니까 지금 같은 경우에는 신혼여행을 해외로 못 가니까 그 돈으로 내가 이거를 나에게 혹은 당신에게 선물한다. 그런 게 있나요? 그런 것들이 조금 있고요. 또 다른 하나는 아까 앞서서도 이제 말씀을 드렸지만 우리가 X세대에 속하는데 제 경우에 저희가 이제 아이들이 만약에 학교를 다니고 있으면 지금 딱 대학생이거나 아니면 이제 직장에 막 진입했을 그 또래거든요. 참 세월이 빠르죠. 부모 세대부터 이미 브랜드를 굉장히 익숙하게 알고 있었고 그러니까 지금 태어난 친구들은 태어날 때부터 칼라티비를 보고 집에 전자레인지가 있고 냉장고와 모든 가전제품이 다 갖춰져 있는 시대를 살았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게 자연이었던 거야. 아예 어떤 그런 브랜드의 숲에서 살고 브랜드를 먹고 마시고 이렇게 성지했기 때문에 그러니까 우리 세대가 알고 있는 것보다 훨씬 다양한 브랜드 이름을 알고 있고 브랜드를 통해서 자기 정체성을 구치켜온 세대예요. 그리고 이 브랜드가 얼마나 강력한 힘을 갖고 있는지 그러니까 아까 우리 선생님도 말씀을 하셨지만 이게 에코백을 들고 들어가는 것하고 어떤 백을 들고 들어가는 것하고 사람들이 나를 보는 눈처리가 달라지더라. 이걸 알면서 성장한 세대라는 거죠. 그렇죠. 그런데 사실은 좀 기억을 더듬어 보면 이른바 이제 그 고상한 표현으로 가품. 그렇죠? 짝퉁. 네. 사실 짝퉁이라는 게 가만히 보니까 과거로 돌아보면 한참 전부터 우리 살이 있었어요. 사실은. 그렇죠. 그러니까 그 짝퉁이 있었다는 얘기는 그만큼 명품에 대한 수요가 있었다는 이야기의 반증 사례잖아요. 놓고 본다면. 짝퉁이 없는 명품은 존재할 수가 없습니다. 그러니까요. 그 뭐 짝퉁이라는 것 자체가 명품에 대한 어떤 욕망을 드러내주는 거고 그 인기를 보여주는 거기 때문에 이 짝퉁 같은 경우에도 이제 가품이라고 홍콩 같은 데 가면 왜 유명한 시계들 거의 실제하고 구분하기 어려울 정도 그 이른바 가품에도 중급이 있잖아요. 아니 그러니까 되게 흔했어요 사실은. 네. 그렇죠. 그리고 지금도 흔하잖아요. 명품 브랜드 이번에 개봉했었던 하우스 오브 구치라는 영화에서도 명품가 이야기인데요. 거기서도 이제 가품을 팔고 있는 걸 발견한 그 집안 사람이 막 노발대발하고 얘기를 하니까 이제 경영하는 입장에서는 그걸 그냥 놔두는 게 오히려 그 욕망을 반영하는 거잖아요. 그 중요하니까 그게 그 명품에 대한. 가품이 있다라고 하는 게 가품이 나온다는 게 명품을 인증하는 하나의 어떤 방식일 수가 있는 거죠. 네. 그렇죠. 그렇게 보고 있는 거죠. 명품이기 때문에 가품이 나온다. 이런 이야기가 되는 거니까. 그렇죠. 아이러니라고 해야 될지 뭐가 해야 될지는 모르겠습니다. 아무튼 이런 게 있는 것 같은데 그러니까 따지고 들어가서 보면 최근에 나타난 어떤 시대적인 어떤 특성도 일정하게 작용을 했다고는 볼 수 있겠지만 가만히 따져보면 명품의 접근에 들어가는 데 있어서는 어떤 보편적인 인간심리라는 게 분명히 있었던 것 같아요. 그렇죠. 이제 그게 뭐냐. 그게 이제 특히 한국 사회에서 더 도드라지게 나타난다고도 이야기를 하는데 그러면 한국 사회의 특성이 무엇이냐. 그 다음 이야기는 이렇게 연결을 좀 해야 될 것 같은데요. 일단 그 얘기를 하기 전에 한 번 그러면 단순하고 무식한 질문 하나 되면 그럼 명품 가격을 지금부터 따따불로 올렸다. 그리고 진입 장비액을 높였다. 이런 건 좀 없어질까요. 이런 현상이. 어떻게 보십니까. 그게 전문가들이 이제 가격을 올리는데도 수요가 증가하는 현상을 배불런 효과라고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네. 그러니까 다른 사람들에게 과시하기 위한 소비를 하는 현상인 거죠. 과시. 앞서 말씀드리셨던 것처럼 그 재테크 물론 재테크의 명목으로 그렇게 비싼 걸 사가지고 한정판을 사서 또 재팔겠다라는 그런 의도도 있겠지만 이런 명품을 들면 나도 그런 명품을 들 수 있는 인간, 명품 인간으로 보이지 않을까라는 그런 심리가 있지 않나 싶습니다. 전성원 편집장 어떻게 보세요? 두 가지가 있어요. 그러니까 비싸면 비쌀수록 잘 팔리는 그러니까 배불런 효과 내지 스놱 효과라고 이야기하는 건데 그런 것이 있는가 하면 자본주의에서 이 시장에서 고객을 다루는 방식은 우리가 상상하는 것 이상으로 촘촘하거든요. 백화점 들어가면 1층에 모아놓고 특히 출입구 쪽에 가까운 데 모아놓고 이것도 다 전략이라면서요. 네. 그러니까 건물 구조에 창문을 없애고 동선할 때 가운데로 통과하게 만들고 이런 것들이 다 소비 심리를 최대한 끌어올리기 위해서 하는 것처럼 그러니까 비싸면 비쌀수록 잘 팔리는 명품이 있는가 하면 명품 시장도 우리가 생각하는 것보다 굉장히 세분화되어 있어요. 그래서 아예 초우량 고객만 상대하는 아까처럼 사람들 오픈런 시키지 않고 오픈런 하기 전에 이미 개인별 퍼스널 쇼퍼라고 하나요. 이렇게 해 주는. vip. vip. 그냥 vip도 아니고 vip를 상대로 하는 그런 것들도 있고 그런가 하면 그보다 조금 낮은 그러니까 제2명품군. 제3 그러니까 그 다음에 영명품군 그 다음에 메스티지 메스티지라고 해서 이제 이거는 대중명품이라고 하는 건데 그렇게 해서 그러니까 아주 다양한 세대들에게 명품 시장에 진입하는 군에서도 레벨별로 이렇게 딱 해서 한 번 빠져들면 명품 중독에 이르도록. 그러니까 거꾸로 진입장벽을 치면 칠수록 명품의 가치는 더 높아지는 거죠. 욕망은 더 커지는 거고. 처음에 메스티지 명품으로 시작을 해서 점점 점점 해서 결국에는 이른바 에루샤라고 하는 그 세계로 가는 거죠. 그래요. 가본 적이 없어갖고. 저도 뭐. 조금 전에 윤석열 평론가에서 과실하고 나왔다 하는 키워드를 제시해 주셨는데 잠시 전하는 말씀을 듣고 이게 또 하나의 힌트가 될 수 있을 것 같아요. 그 이야기를 좀 이어가 보도록 하죠. 함께 가야 할 길을 묻습니다. 김종배의 시선 집중 네. 윤석열 영화 평론가 그다음에 황해문화의 전성훈 편의장과 함께 토닥토닥 꾸며드리고 있는데요. 오늘의 주제는 왜 사람들은 명품에 열광하는가 이런 주제로 이야기를 좀 꾸미고 있습니다. 그리고 조금 전 과실하고 하는 하나의 어떤 힌트가 될 수 있는 키워드를 뽑아냈는데요. 관련해서 또 영화가 있습니다. 영화 이야기를 또 이어가면서 얘기를 좀 더 심화시키면 좋을 것 같은데요. 윤석열 평론가가 뽑아오신 영화는 어떤 영화입니까? 네. 스몰타임 크루크스라는 영화인데요. 한국에서 2003년 정도에 개봉을 했고 제가 굉장히 재미있게 봐가지고 여러 번 봤었던 그런 작품인데 이 영화를 보면 되게 단순해요. 이야기는 평균 이하랄까? 좀 바보스러운 어리숙한 그런 좀도둑. 전과자인 레이와 그래도 열심히 그냥 혼자 굉장히 범죄지지 않고 살아가려고 하는 가정주부. 네. 가정주부. 프렌치라는 부부의 이야기인데요. 이제 레이가 하루는 또 엉뚱한 계획을 세운 거죠. 그러니까 은행 터리를 하겠다. 그런데 은행 터리를 하기 위해서 그 옆에 옆에 집에 있는 그 가게가 지금 나왔으니까 거기를 우리가 잠깐 월세를 내가지고 거기서 이제 당신이 쿠키를 굽고 밑에 지하를 파가지고 이제 은행 쪽으로 파가지고 은행을 털어보겠다라는 야심찬 계획을 세웁니다. 프렌치가 처음엔 말리지만 어쨌건 나중에는 이제 동조하게 돼가지고 이제 쿠키를 팔기 시작하는데 쿠키는 너무 잘 팔리고 이 밑에 지하를 파는 일은 잘 진척이 안 되다가 나중에 이제 굴을 파가지고 들어간 데가 보니까 은행이 아니라 잘못 방향을 파가지고 다른 막 옷가게로 들어간 거예요. 그리고 이제 하도 그 쿠키가 잘 팔리다 보니까 이제 쿠키 가게가 미디어를 타고 하다 보니까 경찰관에 이제 눈길을 끌어가지고 그 경찰관이 지키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용서해달라. 우리 뭐 지금 훔친 것도 없고 우리 이제 쿠키 팔아가지고 살겠다. 그렇게 얘기를 했더니 그냥 너네를 놔줄 수는 없지. 이제 프랜차이즈를 하자 해가지고 갑자기 이제 영화가 은행 털이범 얘기해서 쿠키 가게 비즈니스를 하는. 대박 치고 이제 졸부가 된 거죠. 네. 그렇죠. 그러니까 1년 후에 막 트럭이 600대에 막 빌딩 세우고 완전히 이제 그야말로 졸부가 된 거예요. 그런데 이제 문제가 생긴 게 그래도 뭐 레이랑 프렌치 사이가 굉장히 뭐 좋은 그냥 투닥투닥 하면서도 잘 사는 그런 부부였는데 프렌치는 약간의 그러니까 어떤 허영심 같은 것들이 있었던 잠재하고 있었던 사람이고 하다 보니까 이제 돈이 있으니까 막 뭐 사치품들 엄청 사드리고 막 그 사교계 사람들과 어울리고 싶어 하는 겁니다. 이제 그러다 보니까 막 집안을 그냥 오온통 비싼 걸로 다 치장을 해놓고 했는데 사람들이 와서 돈치를 해줘. 돈치를. 근데 이제 사교계 사람들이 와가지고는 다 이제 무시를 하는 거예요. 사실 뒤에서는 이렇게 촌스러운 인테리어 처음 봤다면서 그렇죠. 교양이 없는 거를 이제 아는 거죠. 이 사람들은. 네. 그래서 이제 그 얘기를 듣고 프렌치가 또 이제 개인 가정교사까지 이렇게 붙여가지고 교양을 한번 쌓아보겠다고 그렇게 고군분투하는 그런 내용을 다루고 있습니다. 명품 속성과의를 받는 거죠. 그러니까. 그렇죠. 영화에서는 인생에 대해서 배운다 이렇게 얘기를 하던데. 네. 과외교사가 휴고렌트던데. 아. 그러니까요. 네. 그래가지고 또 약간 또 자기 그 주황지 부를 버리고 어떻게 보면 네. 이제 이 남자에게 끌리는 매력을 느끼는 그런 프렌치 모습도 그려지고요. 그러니까요. 그러니까 오늘의 주제와 관련해서는 아무래도 이제 그 부인 프렌치. 네. 프렌치 어떤 그 행적이 아마도 이제 주대계 이야기가 될 것 같은데. 네. 그러니까 이제 돈은 벌었는데 사회적으로 계급적으로 상승하고자 하는 욕망. 네. 그것들을 어떤 명품에 대한 어떤 집착으로 이어가고. 그렇죠. 그래서 비싼 거면 전부 다 명품인 줄 알고 했는데. 아. 그게 아닌. 그러니까 명품에 열광하는. 그렇죠. 이 프렌치 모습을 아주 이제 그 코믹하게 그려낸.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교양이라는 건 하루아침에 싸울 수가 없는 거잖아요. 여기 속성과의 이런 거 하지만 그게 그럴 수 없는 거죠. 근데 저는 이 영화에서 이 부부를 바라보는 시선이 굉장히 따뜻하다고 느껴요. 좀 모자란 듯하고 어리숙하고. 근데 이제 프렌치가 그런 말을 하거든요. 아. 나도 어렸을 적에 좀 교육 좀 잘 받았으면 공부 잘했을 텐데. 이 말이 되게 짠하게 다가오거든요. 어릴 때 그냥 별로 가난하고 이제 관심 받지 못해서 그냥 이렇게 가난하게 살아왔지만. 사실은 나도 교양을 충분히 쌓을 수 있을 만한 그런 재능이 있는 사람인데 라는 안타까움이잖아요. 그래서 그렇게 저는 노력하는 거에 대한 것은 잘못된 것이 아니라고 생각하는데 졸부라고 할지라도. 그런데 이제 문제는 그 남편인 레이랑 데뷔시킨다는 거죠. 레이는 돈이 많아졌어도 막 그렇게 사치품 사드리고 이런 거에 관심이 없고. 그냥 돈 많으니까 이제 돈 걱정할 필요 없으니까. 은행 털이 이런 거 할 필요 없으니까. 이제는 그냥 TV 앞에만 있으면 행복한 사람이에요. 피자와 치즈버거만 있으면 행복한 사람이에요. 자기 아내. 그런데 이제 아내는 그런 어떤 허영심이 좀 도가 지나쳤던 거죠. 이게 어렸을 때 읽었던 독일 동화 소세지가 코에 붙은 부인이라는 동화가 있어요. 그런 동화. 스토리가 스몰타임 빅타임 다시 스몰타임으로 돌아가는. 이 스토리 자체가 그런 구조예요. 그러니까 우연히 이 독일의 어느 농부가 어떤 요정을 도와주고 세 가지 소원을 빌 수 있게 됐는데. 이 아내가 소세지가 먹고 싶다 그래가지고 갑자기 소세지가 산템이 쌓인 거야. 이 농부가 이 옆었네야 이 소세지 네 코에다 붙어버려라. 소세지가 코에 붙었어. 그러니까 소원이 하나밖에 안 남았잖아요. 결국에는 이 소원으로 아내의 코에 붙은 소세지를 떼어달라 해서 다시 제자리로 돌아가는 스토리거든요. 기억나는 것 같아요. 그런데 이 레이라는 인물 우리가 그 얘기를 원래 오늘 하려고 하는 건 아니지만 윤선 선생님이 얘기하는 거에서 제가 프렌치에 대한 어떤 애정이랄까 이런 게 느껴져서 이야기를 하면 영화 보는 내내 약간 짜증났던 게 사실 레이는 좋은 사람은 아닌 거예요. 물론 끝에 가서 자기 아내를 버리지 않고 아내한테 돌아갔다. 혹은 이 부부가 다시 실패했지만 거기서 만난다는 점에서는 그런데 프렌치가 쿠키 굽는 재능이 있는데 이걸 계속 무시를 해놨던 거죠. 안 그랬으면 일찌감치 더 성공할 수 있었던 사람들인데. 그렇죠. 그러니까 여기서 결국은 명품 대 천박 그다음에 졸부 대 귀족 이런 식으로 구두를 짜놓고 결국 그걸 코믹하게 그리고 있는 거잖아요. 그런데 저는 영화를 보면서 이걸 읽을 수 있는 하나의 단서가 나오는 게 속성과의 교사님하고 명품 쇼핑을 하는 과정에서 담배 케이스 하나를 집어들잖아요. 이 담배 케이스를 설명을 하는데 영국 윈조공이 쓰던 담배 케이스다. 이렇게 설명을 하고 이 프렌치는 그거를 속성과의 교사께 선물하기 위해서 사드리지 않습니까? 이렇게 하는데 여기서 나오는 대사 한마디가 저는 그게 결국 힌트라고 보는데 윈조공의 느낌을 산다라고 표현을 하거든요. 프렌치가. 결국은 명품에 열광하는 심리는 결국은 그것 아니냐. 그러니까 계층적으로 계급적으로 상승하지 못하는 것에 대한 어떤 보상심리라고 하는 것들을 명품 소비라고 하는 것을 통해서 내가 계층 상승했을 때 거기서 느낄 수 있는 어떤 그 상승의 느낌을 대리 어떤 향유한다. 하나의 어떤 그 수단으로서 명품 이렇게 지금 보니까 봐야 되는 거 아닌가요? 그러니까 명품 소비 그러니까 사치 소비 유형을 크게 네 가지로 분류를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하나는 과시형이에요. 그러니까 그건 이 사람들은 아주 타고난 부자야. 돈을 물 쓰듯이 쓰면서도 자기가 그 돈을 물 쓰듯이 쓰고 있는 걸 잘 몰라요. 이런 사람들이 하나의 부류가 있고. 그다음에 질시형이 있어요. 그러니까 아까 그걸 뭐라고 하냐면 일품 명품주의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돈을 평소에는 근검자라고 해서 쓰다가 하나는 내가 제대로 써보겠다. 이런 경우가 이제 질시형이에요. 그러니까 네가 하는데 나라고 못하겠어? 하는 그런 마음. 그게 이제 질시형인가 하면 지금 말씀하신 그건 이제 환상형이라고 하는데 그러니까 심리학에서 이걸 이제 파노플리 효과라고 해요. 그러니까 어떤 특정 브랜드 제품을 내가 구매하면 내가 그 제품을 쓸 수 있는 사람들과 동일한 계급이 된다. 그렇죠. 그 느낌이 내가 그 같은 계층에 속한다. 이게 이제 환상형인데 명품 소비에서 사실 핵심은 이거죠. 그렇죠. 그리고 또 하나가 이제 동조형이라고 해서 아마 기억나실 거예요. 등골 브레이크라고 들어보실죠? 이제 그 패딩. 고등학생들이 그 등골 브레이커의 또 계급이 있잖아요. 그렇죠. 그냥 그 브랜드를 입었다고 해서 되는 게 아니고 이런 경우에 이제 또래 집단에서 누가 뭐를 쓰는데 나는만 그게 없어. 그러면 되게 이제 따돌림당하거나 아니면 아주 천민계급 취급을 받는. 그러니까 우리 애가 그러면 안 되니까 또 부모가 부모 등골을 빼서 그걸 사주는 이런 일이 생기니까 등골 브레이커라고 했잖아요. 그래서 그 아까 말씀하셨던 그러니까 윈조공의 담배 케이스를 쓰면서 아 그래 나도 성공한 사람이야라는 어떤 그런 느낌. 내가 그 속에 속한 사람이야라는 그런 느낌을 받기 위해서 사실 명품 소비가 하는 이유가 되죠. 주어들은 제가 푼 걸 기억이 맞는지는 모르겠는데 그 레스토랑 있잖아요. 사양에. 그러니까 여기서 레스토랑이라고 하는 게 뭐냐면 에피타이저부터 디저트까지 풀코스로 모시는 레스토랑 음식점. 그런데 이게 만들어진 게 결국은 봉곤왕조가 몰라가라고 귀족사회까지 몰라 그러면서 그 돈을 번 신흥브루주와들이 어떤 그 귀족문화 왕정의 어떤 이것들을 향유하기 위해서. 그래서 거기서 몰락했던 사람들이 나와서 만든 게 레스토랑이 있다. 제가 어디선 그걸 본 기억이. 정답입니다. 그렇죠. 그러니까 그냥 레스토랑이 만들어졌다는 정도는 아니고 사실 매너. 영화에서 매너가 사람을 만든다 얘기했잖아요. 그 매단한 게 뭐냐면 결국에 따라올 테면 따라와 봐. 난 이렇게까지 할 수 있어. 난 이런 거 다 알아. 너는 이런 거 모르니까 너는 우리 계급에 들어올 수가 없는 거야. 그러니까 포만감만 중요한 게 아니라 매너까지가 전부 익힐 때. 그러니까 출세한 사람들의 예법을 모르면 너는 출세한 사람이 아니냐라는 어떤 구별짓기를 위한 수단인 거죠. 구별짓기. 그러니까 구별짓기라는 게 상당히 중요한 거죠. 그러니까 이런 심리가 작동을 하면서 결국은 명품이 거기서 어떤 등장을 하는 게 아닌가 그런 식으로 생각이 많이 들더라고요. 그게 영화 속에서 보면 프렌치의 행동. 여기서 그것이 어느 정도는 확인이 되는 게 아닌가 이런 생각을 좀 해볼 수가 있을 것 같고요. 아까 우리가 가품 이야기 잠깐 했잖아요. 최근에 지금 사건 현화가 불거진 게 있어요. 유튜브 공간에서. 두 분도 아마 좀 접으셨을 것 같은데 진짜 명품과 똑같이 생긴 모조 의류와 소품을 착용하고 각종 방송과 SNS 활동을 한 한 인플루언서. 그런데 가품을 착용한 것이 나중에 드러나 가지고 여론의 문매를 맞았다. 이런 뉴스 혹시 보셨습니까? 내가 누군지는 얘기를 안 하겠습니다만. 이 현상을 도저히 어떻게 봐야 되는 거예요? 아니 근데 일단은 명품 브랜드에서 만드는 물건들이 예쁘고 또 내 취향에도 맞아서 비슷한 것들을 구매하고 비슷한 스타일로 입고 하는 걸 뭐라고 할 수는 없지만 이게 진품으로 보이도록 똑같이 제작된 것은 그 물건 자체 그런 공정을 거친다는 것 자체가 불법이잖아요. 사실 그런 데다가 그걸 가지고 마치 진짜 진품을 소비하고 있는 것처럼 보이도록 만든 것은 상당히 인플루언서로서는 기만하는 행위가 아니었나. 그러니까 사람들이 분노했던 것은 나를 기만했다라는 기만 행위 때문이라고 봐야 되는 겁니까? 네. 이런 게 있는 것 같아요. 저는 사실 누군지 몰랐다가 이게 테마라고 해서 이걸 한번 찾아봤어요. 기사 보니까 이런 얘기들이 있더라고요. 한 200점 굳이 8매 정도 되는 기사였는데 그 기사 내용이 뭐냐면 그러니까 불과 8매 정도인데 원피스 가격이 180만 원, 무슨 플랫백 가격은 700만 원, 스파카프 가격은 60만 원. 기사 내용이 다 그 옷이 얼마짜리다 이걸 알려주는 기사더라고요. 그러니까 왜 이런 기사가 이건 이 사건 터지기 전 기사예요. 저는 보면서 이걸 문화적으로 어떻게 해석을 해야 되나 생각하다가 한 분이 생각이 났어요. 누구요? 그러니까 2015년에 이하여자대학교에 부정 입학해가지고 결국에는 대통령 탄핵으로 잃은 유명한 말이 있죠. 능력 없으면 니네 부모를 원망해. 있는 우리 부모 가지고 감나라, 배나라 하지 말고. 정렬아? 핵심은 돈도 실력이야. 그러니까 중북경제 시대에는 사실은 아무런 재능이 없어도 입에 금수저를 물고 태어나서 그냥 단지 능력을 소비하는 능력밖에 없더라도 유명해지면 그걸로 인해서 유명한 거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지금 우리 사회에서 핵심은 그런 것 같아요. 그러니까 개천에서 용이 나올 수 없는 시대가 되었고 사람들은 그 셀럽을 바라보면서 일종의 대리만족을 하게 되는 거죠. 그리고 영앤 리치라는 그것 자체가 대단한 경쟁력이 있는 시대가 되어버렸어요. 그러니까 예전에는 부와 권력과 명예 세 가지를 한 사람에게 몰아주지 말라고 했거든요. 그런데 지금은 부가 있는 사람에게는 권력도 있고 명예도 따라가버리는 시대가 되어버린 거예요. 그런데 이 분의 경우에는 한마디 얘기하면 굉장히 가창력이 뛰어난 가수인 줄 알았더니 알고 봤더니 립싱크를 하는 가수였던 거지. 그러니까 우리는 그 사람의 영앤 리치 환타지를 소비를 했는데 그 사람이 알고 봤더니 그만한 영앤 리치는 아니더라. 그렇게 정도 이상으로 분노를 불러일으킨 게 아니냐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렇게 짚어주신 것 같아요. 그러니까 그런 거 저도 그런 얘기를 좀 들은 적이 있거든요. 저도 프리랜서다 보니까 어디 행사나 이런 데 초대를 받아서 갈 때 사람들이 차 뭐 끌고 오는지 뭐 입고 오는지 어떻게 하고 오는지를 본다는 거예요. 그런 말 들은 적이 있어요. 진짜인지는 모르겠습니다. 그런데 어느 정도는 맞는 말 같기도 하고 그래서 제가 대중교통을 타고 가거나 택시를 타고 갔다 그러면 조금 의아해 하시는 분들도 계신 적이 있었고 본 적이 있고요. 그중에 하나가 또 이런 게 있어요. 시외 교회로 나가면 카페들 있잖아요. 카페가 경쟁력을 가지려면 어떻게 되냐면 연예인이 왔다 갔다 하는 게 있어야 되거든요. 그런데 연예인이 왔다 갔다 하는 걸 어떻게 알려면 수입차 수입외제차. 그래서 이 카페 주인은 빚을 내서라도 수입외제차를 구입해서 가게 앞에 세워둔다는 거야. 그런 게 있어요. 그 얘기는 되게 오래전. 강남에 하나 있어요. 무슨 커피 엄청 큰 건물인데 그 앞에 가면 거기가 제일 유명한 게 그 커피 맛이나 이런 것보다도 슈퍼카들의 성지로 알려진 그런 공간이 있습니다. 보면 웬만한 수입차 가지고는 가난하다는 생각이 들 정도로 그 차 벌려고 오는 거예요. 그 슈퍼카들이 이렇게 서 있어요. 항상. 그래서 카페가 엄청 장사가 잘 되는 보다. 우리는 생각할 때 음식이 맛있으면 사람이 많지. 당연히 어디에 모르는 동네 가면 사람 많은 곳에 가서 먹으라고 하잖아요. 재료도 빨리빨리 순환되고. 그런데 이런 것들이 모여서 먹방 프로그램이나 뭐나 이런 데서 나와서 막상 가보면 음식의 맛이나 질이나 서비스나 이런 것들은 만족스러울 줄 알 때가 되게 많거든요. 그런데 아까 영화 속에 프렌치 같은 경우는 돈은 많잖아요. 다만 돈은 많지만 살아온 내력 속에서 어떤 그런 어떤 상류사회의 어떤 문화를 접하지 못했기 때문에 그에 대한 동경을 명품으로 푼다. 돈은 속증 지르면서 그런데 가품을 사면 사들이는 심리도 똑같이 그걸로 읽어야 되는 걸까요? 우리나라에서 명품 시장이 활성화되는 이유 중에 하나는 진짜 부자가 아니라 사실 가짜 부자들이 그걸 따라가고 싶어서 하다 보니까 추정해서 소비를 하다 보니까 그런 일이 생기는 거거든요. 아까 레스토랑 이야기도 우리가 잠깐 했지만 결국에는 왕실에서 나온 음식들이 지금 우리가 먹는 양반 음식이 되고 그 양반 음식을 우리가 지금 명절 때 차례 때 다 먹었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식으로 어떤 문화라는 게 위에서 아래로 흐르기도 하고 밑에서 위로 올라가기도 하는 건데 지금 같은 경우에는 그걸 따라가고 싶어서 모두가 애가 달아있는 상황인 셈이 됐죠. 그게 이제 그럼 같은 맥락이라고 봐야 될 것 같은데 어느 순간부터 몸에 대한 열풍이 불잖아요. 지금도 계속되고 있고 그런데 예를 들어서 몸에 대한 열풍이라고 하는 것들이 내가 건강을 위해서 열심히 운동한다는 수준이 아니잖아요. 이제는 어떤 내 몸이라고 하는 것들도 이제는 보여주는 하나의 도구화 되어버리는 이런 현상이 나타나면서 어떤 학자가 이런 표현을 썼더라고요. 포로노 사회라는 표현을 썼던데 포로노가 갖고 있는 특성은 감추지 않고 모든 걸 노골적으로 드러낸다라고 하는 뜻이 되어버리니까 오히려 이런 것들이 권장되고 또 그런 게 반응이 있는 사회가 되어버렸다. 노골적인 과시라고 하는 게 한편으로는 몸으로 지금 나타나고 있는 것이고 또 한편으로는 그것이 명품으로 나타난 것 아니냐. 이렇게도 볼 수 있는 거 아닌가요? 그러니까 두 가지 의미가 있는 것 같아요. 이 역시도. 하나는 끊임없이 타인하고 나를 비교하고 그걸 비춰보는 일종의 거울 같은 사회. 우리가 보면 아파트나 어느 지역에 살고 있냐. 어떤 차를 끌고 있냐. 아니면 다 서열화되어 있는 사회에 살고 있기 때문에 그런 측면이 하나가 있고. 또 하나는 그런 식으로 난체라고 해야 되죠. 그러니까 자기를 계속해서 과시하지 않으면 경쟁력이 없는 걸로 받아들여져요. 그렇죠. 그러니까 젊고 싱싱한 육체를 갖고 있고 이거 자체가 내가 굉장히 경쟁력이 있는 사람이다. 자기 관리를 엄격하게 하고 있는 사람이다. 나는 배가 나오지 않았다. 나는 뭐 뭐하다. 그러니까 타고난 어떤 신체의 특성도 있지만 내가 나를 이렇게 관리를 잘하고 있다는 것 자체가 하나의 경쟁력이 있는 이미지로 보여지는 거고. 그다음에 젊은 아재 느낌 이런 거 있잖아요. 우리가 젊어 보이려고 되게 애를 쓰고 있는 것 중에 하나가 결국 나이 많이 먹으면 또 퇴출당하는 이런 시대가 있었잖아요. 명태니 뭐니 해서. 그런 거 있다 보니까 아무래도 그렇게 된 것 같죠. 그러니까 이게 그 말씀을 듣다 보니까 예를 들어서 어떤 무슨 입찰에 따내기 위해서는 뭐를 하기 위해서 하면 프레젠테이션 하는 과정에서 저희 회사는. 그렇죠. 해서 쭉 회사 홍보를 하죠. 그런데 회사 홍보를 은근히 미학으로 하지는 않죠. 오히려 확실하게 하죠. 저희 회사는 이렇습니다. 맡겨만 주십시오. 결국은 이것이 개인화된 부분 이렇게 이해할 수 있는 거겠네요. 학교에 입학하려면 지금 거의 자기소개서가 엄청나게 두꺼워지잖아요. 그래서 학종이라고 하는. 그래서 우리가 농담사 그런 얘기를 하거든요. 자기소개서가 자기소설서가 됐다. 자소설이라고 부르죠. 자소설. 그런 식으로 자기를 그러니까 남들한테 어떻게든 드러내 보여야 되고 해야만 인정받을 수 있기 때문에 어필을 해야 되기 때문에 아마도 더 그런 측면이 있을 거고 그러다 보니까 이제 취업 같은 경우에 우리가 성형 이야기 많이 나오죠. 그 경우에 외모로 보여지는 것이 굉장히 중요해졌고 그것이 실제로 사회에서 개인에게 강요하는 측면이 강하거든요. 월급이 달라진다는 얘기가 나올 정도니까. 그러다 보니까 이게 뭐 가품이니 진품이니 하는 게 신체에도 적용이 되는 사람인 거죠. 그런 경우는. 그러니까 그렇게 놓고 보면 다음 개인에게 아유 정신 못 찾는 이런 식으로 지금 몰고 갈 성질의 문제는 또 아닐 수도 있다. 욕망이라는 것 자체가 개인적인 욕망이라고 우리가 생각하지만 사실은 사회적 욕망인 거예요. 욕망은 사회가 만드는 거죠. 엄밀하게 얘기를 하면. 그렇죠. 욕망이 명품을 만들었냐. 명품이 있기 때문에 명품에 대한 욕망이 생겨냈냐. 후자라고 봐야 되는 거죠. 그렇게 놓고. 그렇죠. 그렇죠. 있기 때문에 욕망한다고 하죠. 없기 때문에 욕망하기도 하지만. 결국 그렇게 놓고 본다면. 그런데 마지막으로 아까 제가 시작하면서 그 말씀 잠깐 드렸는데. 우리 사회에서 유독 그 명품 열광이 심한 겁니까? 어떻습니까? 꼭 그런 것 같지는 않아요. 한국만의 문제는 아닌 것 같은데. 한국이 그런 유행에도 좀 민감한 나라고. 아까 전에 등골 이런 얘기도 했지만. 뭔가가 유행하거나 누군가가 갖기 시작하면 그걸 사람들이 다 회기라 해서 살려고 하는 욕망들이 있다 보니까. 그러니까 좀 그런 경향이 없지는 않은 것 같지만. 명품에 대한 욕망은 어느 나라든지. 그렇죠. 좀 글로벌하게 있는 것 같습니다. 그렇죠. 한 가지는 이런 측면이 있어요. 외환위기 이전까지만 하더라도 사실은 우리가 지금은 그런 걸 정신승리라고 비하하지만. 정신적으로 고매하거나 아니면 우리가 지금 사회적으로 어른이 없다 이렇게 얘기를 하지만. 그전에는 어른이 없지는 않았거든요. 정말 뭔가 자신의 출세할 수 있는 그런 욕망을 억누르고 사회를 위해서 어려운 가시바퀴를 걷거나 이런 분들이 계셨었는데. 그거에 대해서 이제 더 이상 우리가 어떤 존경이랄까. 사회적 가치. 그러니까 사회적 욕망이 사라지고 있는 거죠. 그리고는 이제 여러분 부자되세요가 모두의 마음속에 하나의 드림이자 욕망으로 이제 자리를 잡게 된 뒤부터는 이제는 그런 말 하는 게 예전에는 부자되세요 하면 저 사람이 좀 이상한 사람이다 했는데 지금은 그런 인사 자체가 되게 어색하지 않은 시대가 됐거든요. 그러니까 아까 정석열 편의점이 구별짓기라고 하는 표현을 잠깐 쓰신 적이 있는데 그 구별짓기라고 하는 책을 쓴 사람의 주장에 따르면 문화자본이 나오고. 그렇죠. 그렇죠. 결국 문화자본이라고 하는 것들을 어떤 구별의 징표로 삼아버리는 이런 어떤 이야기들이 나오는데. 그렇게도 꼽은다면 결국은 이 사회가 갈수록 양각화가 심해지고 그러면서 오히려 구별짓기가 더 강화되는 더 노골화되는. 구별짓기에서 낙인짓기로 가고 있는 것 같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더 정확한 표현일 것 같아요. 이것이 일정에 또 반영이 되어 있는 것일 수도 있다. 이렇게도 좀 해석을 해볼 수가 있을 것 같아요. 그 맨 처음으로 돌아가서 생각을 해봐야 될 것 같아요. 명품의 정의가 뭐냐고 물어보시잖아요. 그러니까 사실은 그 엘사가 그렇게 유명해진 것도 타이타닉 코치몰했을 때 그 가방이 떴다고 하잖아요. 바다에서. 그래서 트트남. 그리고 뭐 C사의 옷이 유명해진 것도 사실은 굉장히 실용성을 강조한 옷이었단 말이에요. 그때는. 그런데 요즘에 그런 몇백만 원짜리 옷 입고 사실 그게 실용적이라고 하기에는 좀 어렵죠. 그러니까 좀 명품을 사실 살 능력이 되고 예뻐서 내 취향에 맞춰서 사는 거에 대해서 저는 뭐라고 할 수는 없다고 생각해요. 그런데 그게 명품의 철학을 잘 알고 현명한 소비를 했으면 하는 그런 생각은 있고 뭐든지 이게 정말 필요한 만큼의 정량이 있는 건데 명품이라는 게 아까 전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너무 어떤 욕망의 형태로 가다 보면 중독성이 있기 때문에 계속 분수에 맞지 않는 그런 소비를 하게 만드는 그런 부분이 있다라는 것도 좀 알았으면 좋겠습니다. 그러게요. 그것을 구축해 가는 것에서 어떤 삶의 만족을 찾기를 바랍니다. 가장 최고의 명품은 자기만의 아우라예요. 맞아요. 그것처럼 분위기 풍기는 사람처럼 멋있는 사람이 세상에 어디 있어요. 사람이 명품이 되면 안 되는데. 그게 최고의 명품은 자기 아우라다. 오늘 멋있는 말로 끝낼 수 있네요. 만년필 개봉은 해보세요 그래도. 마무리에 대해서. 감사합니다. 마무리는 만년필 개봉으로. 만년필 개봉. 네. 황해문화의 전성은 별장 윤성은 영어평론가와 함께했습니다. 두 분 수고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김종배의 시선집중 토요일 반이죠. 토닥토담. 저희가 준비한 내용은 여기까지입니다. 저 물러가고요. 우리의 시청자 여러분 평안한 주말 보내시고 다음 주 월요일 아침에 다시 인사드리겠습니다. 고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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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고맙습니다.